활동 계획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앞으로 오랫동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. 제가 어딜 갈지 모릅니다. 하여튼 저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니 그거 저기 홍보용으로 몇 개 나왔는데 그게 정식 발매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. 오늘 저 감사드립니다. 수고하십시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